달림책방 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책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꽃들도 함께 살랑살랑 가을은 참 좋지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깨비 덕에 부자가 된 지성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살아가던 지성이와 감천이는 이 형제를 맺었어요. 지성이는 동생, 감천이는 형이 된 거였습니다. 형, 열심히 일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자. 둘은 이렇게 약속하고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지성이는 몇 해 동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자 꽤 많은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감천이는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어진 감천이는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 지성이 돈을 빼앗자. 감천이는 지성이를 험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돈을 모두 내놔. 감천이는 지성이를 때리고 돈을 몽땅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지성이는 골짜기의 빈집에서 엉엉 울었어요. 퉁퉁 부어오른 눈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지성이는 울다 지친 나머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도깨비들이 들어와 중얼거렸습니다. 얘가 바로 감천이에게 맞은 지성이구나. 그래, 눈도 못 뜰 정도로 맞고 돈도 빼앗겼대. 뒷산 옹달샘 물로 씻으면 말끔히 나을텐데. 도깨비들은 지성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수근수근, 속닥속닥. 도깨비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감골 김보좋집 딸만 고쳐주면 부자가 될텐데. 김보좋집 딸은 못쓸병에 걸렸다던데 어떻게 고쳐. 지성이는 도깨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작 더미 밑에 사는 지네를 잡아 없애면 돼. 도깨비들은 신이 나서 떠들어 댔어요. 아이고, 그 뿐인 줄 알아? 김보좋집 고목나무 땅 말이야. 아하, 물이 없어 농사를 못 지는 땅 말이군. 맞아, 맞아. 고목나무만 뽑으면 물이 펑펑 솟을텐데. 그러게나 말이야.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를까. 도깨비들은 밤새 주절주절 떠들어 댔습니다. 날이 밝자 지성이는 뒷산 옹달샘으로 달려갔어요. 이 옹달샘이 도깨비들이 말한 고시로구나. 지성이는 옹달샘 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부어올랐던 눈이 말끔하게 나왔어요. 도깨비들이 한 마리 사실이네. 다음날 지성이는 김보좋집을 찾아갔습니다.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의원도 못 고친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김부자는 거짓 차림의 지성이를 못 믿어 했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면 저를 사위로 삼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거라. 어르신 사람들을 모두 주위에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알겠다. 여봐라 모두들 물러가거라.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라지자 지성이는 장작 더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다 치우고 나자 도깨비들이 말한대로 진해가 나왔어요. 지성이는 진해를 잡아 장작과 함께 아궁이에 넣고 불태웠습니다. 그러고 나자 김부자의 딸은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김부자는 너무나 기뻐하며 자네 이제부터 내 사위네 하고 지성이와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며칠 후 김부자는 지성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땅은 얼마나 주면 되겠나. 김부자는 산 아래 넓은 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고목나무가 있는 저 땅을 제게 주십시오. 지성이는 고목나무 땅을 가리켰습니다. 그 땅은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네. 괜찮습니다. 좋아. 만약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 자넨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모자가 될 걸세. 김부자는 고목나무 땅을 지성이에게 주었어요. 저 고목나무를 베어내시오. 지성이는 사람들을 시켜 고목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이어 뿌리를 캐내자 땅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지성이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지성이는 고목나무 땅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 풍년이 들었어요. 지성이는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어 커다란 기와집에 하인까지 두고 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지성이가 마당을 거닐고 있을 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쌍한 거지에게 한 푼만 보태주세요. 문을 열어보니 밖에 감천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봐라. 저 거지를 방으로 들여라. 지성이는 하인에게 감천이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끌고 가는 거요? 하인들이 잡아 끌자 감천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형님 절 받으십시오. 하인들에게 끌려 방으로 들어온 감천이는 주인이 넙죽 절을 하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너는 지성이가 아니냐? 감천이는 지성이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지성아,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다오. 그저 감천이는 자신의 잘못을 미우쳤습니다. 전 벌써 용서했어요.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된걸요. 지성이는 감천이에게 집과 땅을 주었습니다. 그 뒤 지성이와 감천이는 친형제처럼 의족해 살았다고 합니다. 미륵바위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과거 준비를 하느라 아침이 왔는지 밤은 또 언제 왔는지 봄은 언제 오고 여름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얼마 후 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강원도 화전 땅에 이르렀어요. 가난한 선비는 주막집에서 묵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슬이라도 피할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때 커다란 바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밤은 저 바위 아래서 자야겠다. 이 바위가 내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었으니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해야겠어. 선비는 괴나리 붓짐 속에서 주먹밥을 꺼내 바위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도 주먹밥 하나를 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바위 속에서 초립을 쓴 아이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선비님. 이제부터 제가 선비님을 한양 땅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며 초립둥이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주먹밥을 그냥 드시면 목이 매일 텐데 제가 물을 떠다 드릴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립둥이는 옹달샘으로 가서 마실 물을 떠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선비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으니 왜 안 그랬겠어요. 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제가 아침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선비는 김이 나는 아침밥을 개눈 감추듯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러고는 초립둥이의 안내를 받으며 한양을 향해 발길을 옮겼어요. 한양 땅에 이르자 초립둥이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우리도 주막집에서 묵죠? 허, 내겐 그럴만한 돈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제게 얼마간의 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비님께서는 과거 준비나 하세요. 선비는 초립둥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썩했습니다. 내 성의를 봐서라도 장원급제를 해야 할 텐데. 초립둥이는 선비의 글 읽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꼭 장원급제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선비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니. 과거장에는 난다 긴다 하는 선비들이 많이들 올 텐데. 하고 선비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룻밤만 지내고 나면 선비는 과거장으로 향해야 했어요. 그날 밤에도 선비는 묵묵히 글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곁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던 초립둥이가 말했어요. 선비님, 좀 전에 읽은 그 제목으로 글 한번 지어보세요. 왜 그러느냐. 그 제목으로 글을 지으면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아서요. 선비는 허허 너털 웃음을 짓고는 글 한 수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선비님께서는 장원급제가 되실만 하세요. 농담이라도 듣기 좋구나. 허허. 선비의 웃음소리가 방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님, 이제 밤이 깊었으니 푹 주무십시오. 알았다. 너도 잘 자거라. 선비는 잠자리 들었지만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새벽역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과거장으로 가는 길은 전국 방방 곳곳에서 물러든 선비들로 붐볐습니다. 초립둥이의 안내를 받으며 선비는 어느새 과거장에 닿았어요. 선비님께서 과거를 치르시는 동안 저는 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았다. 선비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 마시고는 과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의 가슴은 방망이지라듯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 잘할 수 있을 거야. 마침내 시험관이 나와 제목을 발표했어요. 그 순간 선비는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시험 제목이 어젯밤 초립둥이가 알려준 제목과 똑같았던 거였어요. 선비는 한 치의 주저암도 없이 단숨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과거장에서 나온 선비는 자기를 도와준 초립둥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기다리던 초립둥이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어허 이 녀석이 어딜 갔지? 선비는 몇 날 며칠을 찾아보았지만 초립둥이는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립둥이를 찾을 수 없으니 정말 안타깝구나. 선비는 밤하늘에 둥실 떠있는 달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원 급제가 된 선비는 현감이라는 벼슬을 얻어 강원도 화천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화천 현감은 초립둥이를 처음 만났던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바위 앞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큰절을 올렸어요. 그 후부터 그 바위를 미륵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소금장수와 바보 아들 옛날하고도 먼 옛날 한 소금장수에게 스무살이나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날마다 아들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왜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너무너무 바보 같았거든요. 하루는 소금장수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밤낮 집안에서 빈둥대기만 하냐?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아들이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래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해보렴. 저도 아버지처럼 소금장사를 할 거예요. 소금을 어떻게 파는지 알고 하는 얘기냐? 알고 말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소금 사세요.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 되잖아요. 소금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그래도 소금 파는 방법은 알고 있나보군. 소금장수는 아들에게 소금 장사를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들은 소금을 지게에 싣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녔어요. 어?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 하고 달려간 곳은 금광이었습니다. 금광에서는 광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금을 캐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아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광부들은 바쁘게 일만 하는 거였습니다. 아저씨들 소금 사시라니까요. 이놈아! 내 눈엔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이느냐? 하고 광부들이 눈을 불아리며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소금을 팔기는 커녕 야단만 맞고 집으로 털레털레 돌아와야 했습니다. 소금은 다 팔았니? 소금 장수가 묻자 아들은 금광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한 녀석아. 그런 데서는 함께 땅을 파주고 그러고 나서 잠깐 쉴 때 팔았어야지. 하고 소금 장수가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어느 잔치집을 찾아갔어요. 마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 신랑과 새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한 결혼 잔치였지요. 잔치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 아들은 사부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부로 퍼낸 흙을 휙휙 잔치상에 뿌리는 거였습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하고 소리를 치며 말입니다. 아이고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잔치상에 흙을 뿌리다니. 화가 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오늘은 소금을 좀 팔았느냐. 소금 장수의 말에 아들은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 그런데서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며 흙을 돋은 다음 소금을 팔았어야지. 하고 소금 장수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아침 일찍 소금을 팔러 집을 나섰습니다. 어?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 아들은 한다름에 그곳으로 달려가. 경사로다. 경사.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불난 집이었습니다. 이놈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뭐야. 하며 사람들이 몰려와 아들을 때렸습니다. 몸매까지 막고 돌아온 아들을 보며 소금 장수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얼굴이 왜 멍투성이냐.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아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소금 장수는 한숨을 휴 내쉬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물을 부어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소금을 팔았어야지. 다음날 아들은 소금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소금을 꼭 팔아야지.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시끌벅적 사람들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얼른 그곳으로 달려가 물을 확 끼얹으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그런데 이번에도 아들은 소금은커녕 몸맵만 맞았습니다. 왠지 알아요. 집안 싸움 때문에 동네가 시끌시끌했는데 거기에다 물까지 끼얹었으니 왜 안 그랬겠어요. 퉁퉁 부어오른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굴이 이 모양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소리내어 엉엉 울며 밖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장수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맞아도 싸지. 싸. 그럴 때에는 먼저 싸움부터 말린 다음에 소금을 팔았어야지. 며칠 후 아들은 또다시 소금 지게를 지었어요. 오늘은 소금을 팔 수 있을 것 같으냐. 팔 자신이 없으면 아예 나가지 말아라. 소금장수의 걱정스런 얼굴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소금을 꼭 팔고 올 거예요. 소금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소금장수가 혼자 말을 했어요. 제발 오늘은 아무 일 없이 소금을 팔고 오면 좋으련마. 한참을 걷고 있는데 들판 한가운데서 황소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싸움을 말린 다음에 소금을 팔라고 했지. 하고 생각한 아들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아들은 양손으로 황소의 뿔을 잡으며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성남 황소들이 아들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있겠어요. 뿔을 잡고 있던 아들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황소들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양쪽에서 으르렁대던 황소들이 뿔로 아들을 치받았어요. 으아 아들은 허공에 몸이 붕 떠올랐다가 저 멀리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아들은 소금 장사라면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졌답니다. 귀신들을 거느린 비영랑 신라의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발그레 물든 두 볼이 꽃잎처럼 고운 여인이었지요. 여인이 살랑살랑 걸어 가면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휴 어쩌면 저렇게 고울까 아 마치 복숭아 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인을 도아녀라고 불렀어요. 복숭아 꽃보다 더 고운 여인이라는 뜻이랍니다. 도아녀의 소문은 금세 궁예까지 퍼졌어요. 당시 왕은 진지왕이었는데 소문을 듣고 곧장 명령을 내렸지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구나. 당장 도아녀를 데리고 오너라. 도아녀가 궁궐로 들어오는 순간 진지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정말 꽃처럼 아름답구나. 진지왕은 도아녀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궁궐에서 나하고 함께 살자구나. 도아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폐하, 저는 이미 혼이 나여 남편을 둔 몸입니다. 폐하의 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명을 어기면 어찌 되는지 모르느냐.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지왕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없다면 그리 하겠느냐. 도아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죽고 말았습니다. 2년 뒤에 도아녀의 남편도 죽었지요. 남편이 죽은 지 열흘 남짓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도아녀는 잠을 자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폐, 폐하. 죽은 진지왕이 살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저승에 가서도 너를 잊지 못해 찾아왔노라. 이제 내 남편이 죽었으니 약속한 대로 함께 살자구나. 도아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여쭈었습니다. 도아녀의 부모님은 깊이 생각한 뒤 말했어요. 내가 한 약속이니 어쩌겠느냐. 임금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도아녀를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진지왕은 7일 동안이나 도아녀와 함께 살았어요. 그동안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몽실몽실 오색구름이 지붕을 감쌌고 방 안에는 늘 그윽한 향기로 가득했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뒤에도 일어났어요. 진지왕은 7일 뒤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얼마 뒤 도아녀가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죽은 왕의 아이를 가지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도아녀의 배는 한 달 두 달 불러왔어요. 열 달이 지나고 드디어 아이를 낳는 날이 되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나오려 하자 번쩍번쩍 난데없이 하늘이 오색빛으로 번뜩이며 쾅쾅 요란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게다가 땅도 야단스레 흔들렸지요. 그 순간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며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도아녀는 아이의 이름을 비영이라고 지었답니다. 비영의 소문은 당시 왕이던 진평왕에게도 전해졌어요. 도아녀란 여인이 죽은 진지왕의 아이를 낳았다고 오호 잠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진평왕은 곧장 비영을 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의 아이라면 당연히 궁에서 길러야지 비영은 참 영리하고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진평왕은 비영을 잘 돌보아 주었지요. 비영이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는 집사라는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어요. 자네 그 소문 들었나? 비영랑이 밤마다 궁궐을 빠져나가서 귀신들과 놀다가 돌아온대요. 진평왕은 소문을 듣고 날쌤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비영랑이 밤에 궁을 나가거든 몰래 뒤를 쫓아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아라. 비영의 뒤를 쫓은 병사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영랑이 귀신처럼 높은 성벽을 훌쩍 넘더니 바람처럼 휙 서쪽의 황천 엉덕 위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귀신들을 거느리고 밤새 놀았습니다. 진평왕은 당장 비영을 불렀습니다. 내가 밤마다 귀신들을 거느리고 논다는 게 사실이냐? 귀신들이 절의 종소리를 듣고 흩어지면 그제야 너도 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 비영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평왕이 흠칫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귀신들을 시켜 신원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아 보아라. 그날 밤 비영은 귀신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왕의 명령이다. 개천에 다리를 놓아라.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들이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돌을 날랐고 스르르 쓱싹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 한 달 넘게 걸려도 못 만들 다리를 하룻밤 만에 만들다니. 사람들은 이 다리를 귀신이 만든 다리라는 뜻으로 귀교라고 불렀습니다. 진평왕은 비영의 놀라운 재주에 감탄하며 물었어요. 혹시 귀신들 중에 인간 세상에 나와 나를 도와줄 자가 있느냐. 진평왕은 재주 좋은 귀신을 이용하면 나란 일을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였습니다. 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길달이라는 자가 있는데 영특하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를 데려오너라. 과연 길달은 영리하고 충직한 자였습니다. 진평왕은 길달에게도 벼슬 내렸어요. 그리고 신하인 임종에게 아들이 없자 길달을 아들로 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임종이 길달에게 명령했어요. 흑륜사 남쪽에 누문을 지어라. 길달은 명을 받들어 튼튼한 누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문을 지키며 그 위에서 잠을 잤지요. 사람들은 그 문을 길달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길달이 차츰 인간 세상에 실증이 났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여우로 변해서 달 하나 버렸거든요. 비영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고약한 논같은 이라고 저를 믿어주었는데 네 명을 어기고 도망을 가다니 비영은 귀신들을 모아 명령했어요. 당장 길달을 잡아오너라. 결국 길달은 비영이 손에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 귀신들이 비영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대문에 비영이 얼굴을 그리고 이런 노랫말을 써 붙여 귀신을 쫓았습니다. 성스러운 임금님의 홀령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영랑의 집이 여기로 새 딸띠는 온갖 귀신들아 여기에 머물지 말거라 이따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 옛날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집신을 삼아 먹고 살았는데 장사가 안 되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지요.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러고는 훌쩍 집을 떠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간간 무소식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버지를 찾아와 아들 소식을 전하면서 한양 어디어디로 아들이 오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어 아버지는 그 길로 집을 나섰지요. 그러고는 몇 날 며칠을 걸어 마침내 아들이 있는 한양이 다다랐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아들이 오라는 곳을 찾았어요.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한 아들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이런저런 고생은 했지만 다행히 돈을 좀 모았어요. 이 돈으로 논을 사 농사를 지으세요. 저는 돈을 조금만 더 모아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들이 내민 보따리에는 500량이나 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돈은 품속 깊이 단단히 넣고는 아예 꺼내보지도 않았지요. 혹시 잃어버리거나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어느 고갯마루 커다란 나무 밑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는 품속에 돈이 무사히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돈을 꺼내보았지요. 아이고야 이 돈으로 돈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구나. 넓은 눈에 누렇게 익어가는 벼가 눈앞에 아른거려 아버지는 자꾸만 벙글벙글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이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벙글거리며 앉아있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다 내려섰을 때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글쎄 돈보따리를 나무 밑에 그대로 두고 왔지 뭐예요. 아버지는 허겁지겁 다시 고갯마루 커다란 나무 밑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돈보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겠지요.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넋이 나가셨소. 무슨 일이 있소. 누군가 말을 거는 소리에 아버지가 휑한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삿갓을 쓴 어떤 노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 달하고 모은 돈을 여기에서 그만 잃어버렸지 뭡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끗 웃더니 품속에서 뭔가 꺼내 보이는 거였어요. 바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돈 보따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따리를 얼른 받아들고는 아이쿠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마침 나무 밑에서 쉬려다가 이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가져갈까 싶어 가지고 있었지요. 주인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보따리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머리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릴 뻔했던 돈을 찾아 다시 집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비가 싹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어찌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금세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나고 냇물도 불어나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물을 건너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군. 아버지가 걱정을 하며 냇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 뭐예요. 아이고 사람이 떠내려오네 사람이 떠내려와 냇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소리치며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생각에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사람들 앞에 나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젊은이를 구하면 오백 양을 주겠소 제발 누가 좀 구해 주시오 그러자 어떤 젊은 남자가 우통을 벗고 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조금 뒤 젊은이를 구해 온 남자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두 말 없이 남자에게 돈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한참 뒤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젊은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이 젊은이에게 살아난 사정을 들려주었지요.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넙죽 절을 하고는 은혜를 갖게 해달라며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하였어요. 아버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요. 그러자 젊은이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 끌며 물이 다 빠질 때까지만이라도 자기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더는 어쩔 수 없어 젊은이를 따라갔지요. 젊은이는 마을로 들어가더니 가장 의리의리한 기와집 앞에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냇물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여기에 계신 노인장이 500량을 내걸고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젊은이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나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고마운 일이 다 있나 이 은혜를 젊은이 아버지 젊은이 아버지는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깜짝 놀랐지요. 글쎄 젊은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돈을 찾아준 그 노인이지 뭐예요. 이럴수 이럴수가 젊은이의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정성껏 아버지를 대접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서도 그곳 자기네 집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면서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살던 초라한 오두막은 어디 가고 그 자리에 멋진 귀하집이 턱하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내미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논문서였어요. 젊은이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에 집도 새로 짓고 논도 마련해 준 거였습니다. 얼마 뒤 아들도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아버지와 아들은 돈 걱정 없이 살았답니다. 집과 논을 마련해 준 젊은이 집과는 한 집안처럼 오가면서 말입니다. 넣으면 배가 되는 요술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만은 누구보다도 착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하던지 해가 뜨기 전부터 들에 나가 밤늦도록 일을 했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괭이 끝에 무언가 부딪혔습니다. 달달 농부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보았더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어 이상도 하지 조금 깨지지 않은 항아리가 밭에 묻혀 있다니 집에 가져갔어야겠군 물항아리 하면 좋겠어 농부는 일이 끝나자 항아리 속에 괭이를 담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속에서 괭이를 꺼내려고 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쌍둥이처럼 똑같은 괭이가 두 자루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일도 다 있네. 농부는 항아리 속에 낫 한 자루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낫이 두 자루 나왔답니다. 쌀 한 대를 넣자 쌀은 금방 두 대가 되었어요. 농부와 아내는 항아리에 이것도 넣어 보고 저것도 넣어 보았습니다. 항아리 속에 뭐든 넣기만 하면 넣은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이 항아리는 바로 요술 항아리였던 거예요. 먹을 것도 늘어나고 입을 것도 늘어나고 농부는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멀리멀리 퍼져 나갔어요. 농부에게 밭을 판 전 주인은 매우 욕심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욕심쟁이가 소문을 듣고 달려왔지요.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얼굴은 새빨갛고 숨은 헐떡헐떡 푹푹 날렸습니다. 내 항아리를 당장 내놓으시오. 욕심쟁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농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나는 당신에게 밤만 팔았지 이 항아리까지 판 것이 아니요. 그러니 이 항아리는 내가 가져가야겠소. 욕심쟁이는 당장이라도 항아리를 들고 갈 것만 같았습니다. 농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밭을 샀으니 밭에 묻힌 항아리도 내 것이지 않소. 난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단 말이요. 아침부터 벌어진 말다툼이 저녁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싸우다 싸우다 항아리를 들고 골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는 농부와 욕심쟁이 말을 다 듣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음 이게 요술을 부리는 요술항아리란 말이지. 예 뭐든지 집어넣기만 하면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생기는 신기한 항아리랍니다. 음 거참 신기한 물건 이러고 사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슬그머니 항아리가 탐이 났지요. 사또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 사람에게서 반만 샀지. 이 항아리는 사지 않았으니 항아리는 내 것이 아니니라. 농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옆에 있던 욕심쟁이는 옳 탔구나 항아리는 내 것이 됐구나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사또는 욕심쟁이에게도 말했어요. 너는 이 항아리가 내 것이라지만 내가 이 항아리를 밭에 묻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으렸다. 욕심쟁이의 눈도 동그래졌습니다. 두 사람은 듣거라. 내 보기에 이 항아리의 진짜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니 이 항아리는 임재가 없는 것이니라. 항아리를 여기다 두고 가도록 해라. 사또는 이렇게 빼앗은 항아리를 집안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게 웬 항아리지. 사또의 늙은 아버지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항아리 속은 깊고 깜깜했습니다. 어이쿠. 사또의 아버지는 그만 항아리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살려줘. 날 꺼내줘. 사또의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요. 아이고 아버님 어쩌다가 항아리 속에 빠지셨어요. 사또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꺼내주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살려줘. 날 꺼내줘.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사또는 아까보다 더 놀라서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아버지가 또 한 명 있지 뭐예요. 사또는 이 아버지도 꺼내주었습니다. 두 아버지가 똑같았어요. 얼굴은 물론이고 옷과 목소리 걸음걸이도 똑같았답니다. 예이야 내가 진짜고 저 사람이 가짜란다. 아니야 예이야 내가 진짜야. 나이야 두 아버지는 사또를 가운데 두고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겨댔습니다. 사또는 이 아버지를 봤다 저 아버지를 봤다 도리도리 짝짝궁 하는 것 같았지요. 내가 진짜야. 아니야 내가 진짜야. 두 아버지는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사또는 어떤 아버지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아버지는 멱살을 잡고 옆으로 뒹굴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요술 항아리에 부딪혀 항아리가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어 내 항아리 요술 항아리는 영영 못쓰게 깨져버리고 가짜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어 내 항아리 욕심쟁이 사또는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된 말과 공주 옛날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에 이웃나라 군대가 저들어왔어요. 이웃나라 장수가 어찌나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지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휙휙 나가 떨어지기만 했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온 나라와 백성들이 이웃나라 군대에 짓밟힐 것 같아 왕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무시무시한 이웃나라 장소를 이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에게는 아름답고 바느질도 잘하는 공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이웃나라 장수의 목을 베어오면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 이 소문은 금세 온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힘찬 말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말이 이웃나라 장수를 물리치고 장수의 머리를 입에 물고 온 것이었습니다. 장수를 잃은 이웃나라 병사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지요. 둥 둥 둥 둥 둥 승리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신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만세를 불러댔지요. 왕 이겼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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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용감한 말 만세 왕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에게 멋진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어 잘 대접했습니다. 다음날 다음날 공주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이제 저를 말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왕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과 결혼을 하겠다니 누구든지 이웃나라 장수의 목을 베어오면 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어찌 말과 결혼을 시킨단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찌 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공주가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자 나중에는 왕이 버럭 화를 냈어요. 듣기 싫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하지만 그 뒤로 공주는 날마다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보살폈습니다. 먹이 먹이 먹여주고 털도 비껴주고 하면서 정성껏 돌보았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왕은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공주가 날마다 저러고만 있으니 음 아무래도 안되겠어. 왕은 마침내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 밤 공주가 잠들거든 말의 목을 베도록 해라.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마구간으로 갔어요. 그리고 단칼에 말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이튿날 아침 공주는 말이 죽은 것을 알고 왕한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죽은 말의 가죽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왕은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계속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말가죽을 말가죽을 공주에게 주었어요. 공주는 궁궐 뒤뜰에 있는 나무에 말가죽을 걸어놓고는 말이 살아있을 때처럼 날마다 그 가죽을 매만지며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말가죽을 매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자 말가죽이 펄럭 하더니 공주의 몸을 와락 감싸고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멀리 날아가 버렸지요. 왕은 발을 동동 구르며 신하들한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공주와 말가죽은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말가죽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은 당장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커다란 뽕나무에 말가죽이 걸려있는 거였어요. 오 우리 공주는 어찌 되었을 왕은 얼른 말가죽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말가죽을 땅에 내려놓고 펼치자 그 속에는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벌레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한신하 한신하 그 벌레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 벌레는 공주님과 말이 하나가 되어 생겨난 벌레인 듯합니다. 공주와 말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벌레의 머리는 말을 닮았고 몸은 공주님의 살결을 닮아 뽀얗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왕은 벌레를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 불쌍한 우리 공주 아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왕은 벌레를 정성껏 잘 기르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그 벌레를 잘 키웠지요. 그 벌레의 이름이 바로 노예랍니다. 노예는 뽕나무 잎을 갉아먹고 자라는데 다 자라면 스스로 시를 뽑아 하얗고 동그란 고치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 고치를 가지고 비단 옷감을 만들지요. 노예가 고치를 짓는 것은 바느질을 아주 잘했던 공주를 닮았기 때문이랍니다. 개미를 살려준 아이 옛날 어떤 마을에 아주 착실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일찍 일어나 쇠죽 쓰고 마당 쓸고 밭에 가져갈 홈이며 쇠스랑을 챙겨서 지게에 얹어 놓았지요. 일찌감치 아침 먹고 들러 나가 바치며 눈이며 잡초 하나 없이 잘 가꾸었답니다. 열다섯 살밖에 안 된 머슴이 얼마나 대견한지 주인은 사람들만 만나면 늘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의 주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는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루에서는 주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고 마당에서는 머슴이 소에게 먹일 여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주인 친구는 한참 동안 머슴을 바라보더니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게. 아니 왜 그러는가 저렇게 작실한 아이가 나 모르게 사람이라도 죽였단 말인가. 맞네 바로 그거일세. 저 아이는 사람을 죽일 상을 쓰고 있네. 그러니 어서 서두르게. 아유 이 사람아 자네가 아무리 상을 잘 본다지만 저 아이는 잘못 보았네. 부지런하고 작실하여 남을 할 데 없는 아이일세. 허허 이런 딱한 사람 봤나.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걸세. 친구는 당장 큰일이라도 날듯이 펄쩍 뛰었습니다. 주인은 할 수 없이 어린 머슴을 내보내기로 했지요. 갑자기 쫓겨난 머슴은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유도 모르고 쫓겨나긴 했지만 그동안 이 집에 정이 듬뿍 들었거든요. 또 어느 집에 가서 머슴 사리를 할까? 머슴은 걱정도 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머슴은 조그만 괴나리 보참을 지고 산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저만큼 앞에서 소나기를 머금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몰려오더니 이내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개울가 나무 밑에 서서 비를 피했어요. 개울물은 금세 불어나더니 누런 물이 소리치며 흘렀습니다. 머슴은 나무 밑에 서서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소용돌이치는 개울물에 개미들이 막 떠내려 오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 피할 새가 없었던 거지요. 개미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이 마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슴은 물에 떠내려오는 개미가 갈 곳 없는 자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슴은 얼른 개울물에 커다란 나무 토막을 걸쳐 주었어요. 개미들이 나무 토막을 타고 모두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머슴의 발등을 지나 나무 뿌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머슴은 줄지어 가는 개미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비가 멎어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물이 너무 불어 개울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개울을 건너야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옷도 흠뻑 젖고 날은 곧 어두워질 테고 물은 불어 건널 수 없고 할 수 없이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머슴이 대문으로 들어서자 주인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예야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다시 돌아왔느냐 오늘 밤만 재어 주십시오. 개울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만 재어 주시면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주인 친구가 머슴을 보더니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여보게 저 아이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게 네 자네한테 끼니 할 이야기가 있네. 이 사람아 또 무슨 말인가 저 아이가 귀엽고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저 천만의 말씀 저 아이 상이 달라졌네. 허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는 사람을 죽일 상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단 말인가 사람이 태어날 때 사주 발자에 따라 타고난 상 그대로지 변하는 법이 어디 있던가 아닐세 사람 이상이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네 저 아이도 내가 처음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을 죽일 상이었다네. 그런데 지금 저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나쁜 상이 말끔히 사라지고 오히려 높은 벼슬을 할 상을 쓰고 있어. 예끼 이 사람아 무슨 실없는 말을 그리하는가 도무지 믿어지질 않네. 자네 여러 말 말고 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 자네 사위로 삼게. 왜 자네에게 저만한 딸이 있질 않는가. 주인은 친구가 꼭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를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답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자 친구는 자네가 사위로 삼지 않겠다면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들로 삼겠네. 주인은 그제야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를 좀 불러주게. 네 물어볼 말이 있으니. 머슴이 방으로 들어오자 주인 친구는 잠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예희야 내가 아까 이 집을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내가 착한 일을 한게 분명하다. 그 사이 착한 일을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틀림없이 있을게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아라.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던 모습은 글쎄요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건져준 일은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질 않겠어요. 주인 친구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지는 거였어요. 그것 보게나 내 말이 틀림없질 않은가. 이 아이는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살려주어 자기가 쓰고 있던 나쁜 상을 다 풀어버릴 걸세. 그러니 아까와는 상이 다를 수밖에. 주인은 보슴이 다시 자기 집에 있게 된 것이 더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머슴은 그 뒤 주인 딸과 결혼을 하여 열심히 글을 배웠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과거를 보아 큰 벼슬에 올랐답니다. 전량 전량을 주고 사온 노인 구름바위 마을에 가난한 박선비는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방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순 노인을 전량에 팝니다. 아이고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군. 사람을 돈 받고 팔겠다니 이게 무슨 해계망측한 일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수긍거렸습니다. 박선비 역시 천량이 팔려갈 노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선비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장터에서 보았던 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역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런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펄쩍 뛰던 박선비 아내가 무언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욱 거렸습니다. 서방님 그 노인을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선비 아내에게 아내가 아이가 없었기에 외로움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박선비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구해서 노인을 모셔옵시다. 다음날 박선비는 서둘러 먼 친척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한 뒤에 천냥을 구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척 아저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런 정신나간 사람을 보았나 아무런 쓸모도 없는 노인에 천냥을 주고 사겠다니 그럴 돈 있으면 너덜너덜 해진 옷이나 새로 사 있게 자네 주제를 알아야지 사실 매일 집신을 만들어 시장에 내답하는 일을 하고 있던 박선비는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박선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보게 공연이 자네만 고생하지 말고 그만두게 그런 노인이 자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지만 박선비는 그럴수록 늙은 것도 서러운데 돈에 발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노인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선비는 더욱 열심히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노인을 산다는 말에 선뜻 천냥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던 박선비 아내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차라리 우리가 직접 노인의 집을 찾아가 부탁해 봅시다 돈은 달마다 천천히 조금씩 갚을 테니 우선 노인을 우리가 모시고 오겠다고 말이에요 옳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 다음날 박선비는 서둘러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아직 발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박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인의 집 앞에 일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 집에서 노인을 판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 방을 써붙인 사람이 바로 나요 노인을 사러 오셨소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장의 부모님을 전량해 바신다는 말씀인가요 박선비는 팔려가는 노인이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노인도 퍽 나이가 들었는데 그 부모라면 훨씬 더 나이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노인을 사러 오셨다면 전량부터 내놓으시오 노인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대뜸 그런 소리부터 했습니다 실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선비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인을 모시고 가고 싶으나 돈이 없다는 이야기 만약 노인을 모시고 가게 해주면 매달 몇냥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인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고 있으나 미안한 마음에 박선비는 머뭇거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허 미안해 할 것 없다오 실은 팔려가는 사람이 바로 나요 네? 그럼 노인장께서 자신의 살 사람을 찾으려고 방에 써붙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선비는 깜짝 놀라 대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오 실은 나도 오래전에 전쟁터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홀로 살고 있었다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산속에서 수만냥도 넘는 산산뿌리를 캤소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노인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찾아오면 나누어주고 함께 살 생각이었다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량의 노인을 판다는 것이었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선비가 찾아왔으니 이 산삼의 주인은 바로 그대인 것 같소 그러면서 노인은 산삼을 선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선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박선비는 오히려 수만냥을 얻고 새로 부모도 얻은 셈이 되었답니다 어머니, 이제 봄인가 봐요 개나리가 활짝 피었어요 아시죠? 노란 종을 닮았어요 바람이 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뿐 아니에요 엊그제는 나무를 캐러 산에 올라갔더니 진달래가 활짝 피어서 산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꼭 산불이 난 것 같다니까요 한 젊은 용사꾼 부부가 서로 뒤질세라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듯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도 작지 않아서 지나가던 이웃 사람들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가끔씩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용사꾼 부부는 잘 듣지도 못하는 어머니에게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쉬지 않고 나불나불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하, 어머니 어제 이웃집 순돌이네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말씀드렸나요? 어미가 하얀 바둑인데 글쎄 까만 놈을 낳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나 귀여운지 한 마리 가져오고 싶다니까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강아지는 별로예요 저 윗마을 순이네 집에서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그때마다 어머니는 시익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러면 용사꾼 부부는 더더욱 신이 나서 알콩달콩 신나고 재미있게 별별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제 친구 아들 녀석이 박신의 수박밭에서 서리를 하다가 들켰거든요 꿀밤을 맞고 머리에 혹이 났다지 뭐예요 하하하 호호호, 윗마을 채시네 여덟 살짜리 막둥이 놈은 담장 아래서 쉬를 하다가 고추를 벌에 쏘였다지 뭐예요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 어머니는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의 말에 대꾸도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아낙네들이 길쌈 시합을 했는데 뒷집 똘똘이네 아주머니가 1등을 했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 오, 그랬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항상 1등이었단다 하고는 씩 웃으며 옛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들에 일하러 나가는 것도 잊은 채 온갖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더 잦아졌습니다 허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일세 어찌 그런 하찮은 이야기까지 어머니께 일러 바친단 말인가 아이고, 내 말이 그 말일세 아무래도 아파서 누워계신 어머니를 약보고 그러는 게 틀림없네 암, 어머니를 마치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으니 그러게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나를 갈수록 젊은 부부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편없는 보료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잡담이나 하고 있을 시간에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 좋은 음식이나 해드리지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불효자라고 하는 거야 아파 누워있는 어머니를 낫게 하려면 빨리 돈 벌어서 약이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은가 아이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젊은 부부를 찾아가 따지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남의 일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에게 장난삼아 불효를 저지르는 젊은 부부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보게 불효 막심한 행동은 이제는 그만하게 노인에게 그 무슨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이고, 맞는 말이네 자네 어머니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잘 듣지도 못하시는데 약을 지어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그런 한심한 짓을 하는가 이웃 어른들이 나서서 점잖게 젊은 부부를 나물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는 이웃 어른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게 그게 어찌 자식의 도리란 말인가 나이 들어 누워계신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교도를 하는 게지 자네는 쉴 새 없이 동네 안팎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모두 어머니에게 쏟아놓지 않는가 매일 그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는가 그게 어찌 교도란 말인가 맞는 말일세 그렇게 떠들고 있을 시간에 어머니들이 약초나 캐오게 자네의 그런 행동은 아주 부끄러운 짓이네 동네 어른의 그런 말들에 주위를 둘러서 있던 다른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저는 저의 행동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밖으로 다니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어머니께 시시콜콜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잠자리나 봐드리고 좋은 음식만 해드리는 것만이 교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방님 말씀대로 나이가 드셨다고 홀로 있게 해서 심심하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나이를 드신 것도 잊은 채 그토록 즐거워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보약보다 더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부부는 번갈아 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말을 동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부부를 나무라던 노인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몹시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부끄러울 따름이었답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한 아들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받는 이모왕이라는 소녀는 겨우 14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행동이 어른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이 분별이 정확하여 실수하는 법이 없었고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고 무왕에게 물으면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저는 커서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왕이 워낙 총명에서 높은 벼스라치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왕의 말이 어이없게 들렸습니다 무왕의 아버지는 작은 마을의 낮은 벼스라치 였습니다 하지만 무왕의 대답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아버님이십니다 무왕의 아버지는 항상 고든 성격 덕분에 대쪽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왕은 아버지의 바로 그런 반듯한 마음가짐을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왕의 아버지를 시게 하던 이웃마을의 벼스라치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무왕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죄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무왕은 아버지를 체포하러 온 군주들에게 결백을 주장했지만 군졸들은 오히려 무왕에게 겁을 주며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곧 사형을 당할 테니 그렇게 알거라 무왕은 당장 관하로 달려가 관하의 문앞에서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자 무왕의 모습을 지켜보던 관할 문재기가 슬쩍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살리기는 힘들게다 차라리 신문고를 접으거라 신문고라니요 그게 뭐죠 그것은 대골 앞에 매달린 큰 북이란다 임금님께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북을 지라고 잃으셨단다 무왕은 그 길로 대걸로 달려가 신문고를 힘차게 쳤습니다 신문고 소리를 들은 임금님이 무왕을 대걸로 불러들였습니다 너는 아주 어린아이인데 무엇 때문에 신문고를 쳤느냐 무왕은 임금님의 질문에 억울하게 붙잡혀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없다면 대신 목숨을 내놓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녀석이 효성이 갸륵하구나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내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 후회하지 말거라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무왕을 형장으로 데려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형장에 다다른 무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장에는 시뻘없게 나리선 칼과 도끼가 줄지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사형장이다 무섭지 않느냐 이래도 내 아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느냐 상간마마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오나 어찌 아비 대신 죽는 것을 두려워 하겠나이까 제가 아비 대신 죽으려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차마 아비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로부터 진정한 효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 했느니라 내가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을 감동시켰고 또한 나를 감동시켰또다 내가 특별히 내 효성을 갸륵하게 여겨 내 아비의 누명을 벗기고 지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여 주겠노라 임금님은 무왕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무왕의 효심이 하늘과 임금님의 마음까지 돌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손자국이 남는 바위 당연히 강선빈의 며느리가 으뜸이에요 아무렴요 아침마다 변찮으신 시어머니 손발까지 씻겨드린다는 군요 가을거지가 모두 끝난 늦가을 효자마을 사람들이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한두 마디씩 꺼냈습니다 효자마을에서는 해마다 늦가을이면 최고의 효자를 뽑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강선빈의 며느리가 최고로 뽑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에도 강선빈의 며느리가 으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또 다른 사람을 1등 효자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나무집 노총각도 효성이 극진해요 자기는 못 먹어도 부모님 저녁상에는 꼭 생선 한 토막이라도 올려놓는답니다 시집도 안 가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는 느티나무집 처녀도 1등 후보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내일이면 알겠지 효자바위가 알려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고요 효자마을 사람들은 효자바위가 진정한 효자를 가려내 줄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효자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신기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평소에는 누가 만지거나 발로 밟더라도 멀쩡했지만 효자가 손을 얹으면 그 자리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효자를 뽑을 때 후보자를 데려와 이 바위에 손을 엉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더 깊은 손자국을 남긴 사람을 최고의 효자로 뽑았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효자바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우선 느티나무집 저녁아 먼저 이리 나와 바위 위에 손을 올리거라 마을에서 제일 휘더른인 황노인이 나와서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자바위 옆에 서서 가만히 바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손자국은 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감나무집 노총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총각은 효자바위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노총각이 노총각이 바위 위에 손을 떼자마자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럴 만도 그럴 만도 노총각의 손자국은 검지손가락 한마디쯤이나 깊게 낫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노인이 나서서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아직 강선비 댁의 며느리도 남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오 그 말과 함께 사람들의 우선거림이 잦아들었고 강선비 댁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잠시 후 강선비 댁의 며느리가 혼자 바위 위에 손을 올렸다가 떼었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했던 마을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강선비 댁의 며느리의 손자국은 아주 얕았습니다 너무 희미해서 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허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강선비 댁의 며느리가 올해는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양이군 사람들은 저마다 강선비 댁의 며느리를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분이 언짢았던 것은 강선비였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의 효도가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몹시 불쾌했습니다 예의야 예의야 내 손자국이 거의 나지 않았구나 그동안 내가 부모에게 한 요도는 마음에도 없는 눈가림 이었느냐 강선비는 조용한 목소리로 나무랐습니다 강선비의 강선비의 며느리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뒤 꽤 시간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저는 오늘 아침까지 어머님 어머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기를 업으시면 얼른 빼앗아 제가 업었고 아버님께서 행여 마당이라도 쓰고 계시면 얼른 제가 나서서 쓸었습니다 허허 너는 올바른 일을 한 것인데 어찌 불효라고 말하는 게냐 아니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의 즐거움을 빼앗은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모님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큰 불효라 하였습니다 오호 그렇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깊은 곳까지 헤아리는 강선비댁의 며느리가 다시 보였습니다 자자 이럴 게 아니라 강선비댁의 며느리에게 다시 효자바위에 손을 짚어보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강선비댁의 며느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강선비의 며느리가 다시 바위앞으로 나가 손을 바위위에 올려놓았다가 떼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손자국이 아주 깊숙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손자국은 노총가 것보다도 훨씬 깊고 선명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답니다 한겨울에 잉어를 잡은 효자 스무살의 청년 조금은 조선시대 영양고을 살던 사람입니다 조금은 어린 시절부터 인사를 잘해 마을 안팎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길을 가다 어른을 만나면 한 번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별거 없으시지요 오 그래 자네도 잘 지냈는가 허리를 굽히고 깍듯이 인사하는 조금을 보며 마을 어른들은 흐뭇해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운한 인사를 드리러 부모님의 방에 들어간 조금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그 나이 되도록 장가도 못 들고 이렇게 늙은 부모의 수발을 들고 있으니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고생이라니요 건강하신 두 분 부모님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걸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조금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여쁜 색시보다도 번쩍번쩍 빛나는 금은 보아보다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상과들을 수놓던 오이풀이 지고 구절초도 시들어가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밤바람에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조금은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하하하 이 녀석들 놀랍구나 조금은 조금은 웃으며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이 가장 먼저 일어나 문을 나선 조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곡관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그 안에 가득 쌓아둔 쌀가마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쩐 일이야 세상에 곡관의 곡식이 다 어디로 갔지 조금은 허둥지둥 마당 곳곳을 뒤지고 부엌으로 뒷마당으로 쫓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쌀가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째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조금의 소리에 마당으로 나온 부모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허망한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곡식을 도둑맞은 뒤 크게 상심한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움푹 꺼지고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조금은 석 달 넘게 누워지내는 아버지를 보며 애가 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누움만 계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바싹 마른 입술에 물을 축여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영감 기운을 좀 차려보 이러다가 정말 죽어요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뜨고 입술을 달싹 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라구요 아버지 얘야 내가 잉어가 먹고 싶구나 잉어가 조금은 잠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겨울에 잉어를 구하기란 여름 열매인 산딸기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곧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잉어를 구해다 드릴게요 꼭이요 약속해요 아버지 조금은 매일같이 강을 찾았습니다 강에는 사람이 수레를 끌고 지나가도 끄떡 없을 만큼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조금은 낚시를 하기도 전에 얼음을 깨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잉어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누워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질 해질 무렵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조금은 손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안의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지자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조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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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보거라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조금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하얀 도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서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아 내일은 방죽 쪽으로 가서 얼음을 깨보아라 알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느니라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조금은 날이 새자마자 부랴부랴 강가의 방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얼음 위로 곡괭이를 휘두르기를 수차례 드디어 동그란 물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커다란 무언가가 포드득 소리를 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 잉어다 잉어야 조금은 너무나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겨울잠을 자고 있던 잉어가 조금의 곡괭이지레에 놀라서 펄떡 뛰어 올랐던 것입니다 됐다 됐어 잉어를 잡았어 조금은 잉어를 꼭 감싸안고 춤을 추듯 어깨를 들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잉어를 드신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건강해졌습니다 머지않아 조금의 잉어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더니 그게 조금을 두고 한 마리 구멍 그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훗날 이일루에서 그 마을 이름이 비어동이 되었습니다 잉어가 날아오른 마을 이란 뜻이랍니다 아버지를 향한 숨겨진 효심 어린 소년 민손에게는 아주 예쁜 새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정말 선녀처럼 아름다워요 아마 마음씨도 그만큼 곱겠지요 사람들은 새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손의 새어머니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랑과 같았습니다 민손의 아버지나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민손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대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민손을 괴롭히고 확대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직접 낳은 두 아들만 예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손은 새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께서 나를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더 효도를 하면 틀림없이 새어머니께서 마음을 돌리실 거야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새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얘야 새어머니가 너에게 잘 대해주더냐 하고 물을 때마다 물론입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저를 항상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다 워낙 인자하고 다정하셔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민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새어머니에게 더 좋은 옷을 사주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야만 새어머니가 민손에게 더욱 잘해 주리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더더욱 민손을 괴롭혔습니다 밥을 굶기는 일은 예사였고 온갖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빨리 하지 못한다며 매질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의 겨울이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새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두툼한 솜옷을 여러 벌 만들어 입혔고 민손에게는 억새풀을 따 넣은 옷을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민손은 하루종일 추위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민손을 불렀습니다 내가 먼 길을 가는데 내가 마차를 몰아주면 좋겠구나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민손은 큰 소리로 대답하고 얼른 마차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말고삐를 힘차게 움켜쥐었습니다 민손이 힘차게 소리치자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차가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민손은 말고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차는 마차는 순식간에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차와 함께 논구덩이에 쳐박혔고 팔까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내 나이가 맺힌데 마차 고삐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게냐 아버지가 노해서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너무 추워서 민손은 아버지의 호통에 말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더더욱 화를 냈습니다 머시 이렇게 두터운 털옷을 입고도 춥다는 말이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가 화가 난 채로 민손의 옷 여기저기를 더듬었습니다 민손의 변명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옷을 움켜쥐는데 문득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자 아버지는 얼른 민손의 옷을 벗겨 속을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건 억새풀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옷이 솜옷이 아니었더냐 물론 억새풀을 넣어 만든 민손의 옷은 겉에서 보기에는 영락없이 솜옷으로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민손이 솜옷을 입고 있던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새풀어라도 옷을 만들어준 새어머니는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호된 다그침에 민손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버지는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처럼 너처럼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당장 너의 새어머니를 집 밖으로 집 밖으로 쫓아내고 말리라 하지만 민손은 아버지의 옷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새어머니를 내쫓으신다면 새어머니뿐만 아니라 새어머니의 두 아이들마저 고통을 당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대로 집에 머무르신다면 한 아들만 추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부디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 말에 아버지는 다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물먹이며 앞에 꾸러앉은 민손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아들아 정말로 미안하구나 너의 깊은 효성을 알지 못하고 이토록 너를 고통스럽게 했으니 이 아버지야말로 큰 죄인 이로구나 그렇게 한동안 민손과 아버지는 꼭 끌어안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날 민손은 훌륭한 벼스라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기생에 빠진 아들을 바로 잡은 아버지 수시는 글을 읽으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눈앞에 아련하게 떠오르는 어여쁜 홍홍이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시는 수시는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바람처럼 홍홍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황이는 아그레 글 읽는 모습을 보려고 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글 읽는 소리는 커녕 아들의 그림자조차 어른거리지 않았습니다 으흠 황이는 두어번 헛기침을 한 후 수시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또 어디를 간개야 황희는 수신의 하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요즘 수신이가 어디에서 그렇게 자주 술에 취해 오는 것이냐. 대체 무슨 일이더냐. 하인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서 대답하지 못할까. 하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뜸을 들이더니 겨우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요즘 홍홍이라는 기생의 집에 자주 들리십니다. 기생이라고 했느냐. 알았다. 물러가거라. 다음날 아침 황희는 수신을 불렀습니다. 수신이 방으로 들어오자 황희는 준비해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놈. 밤낮으로 학업에 매진하여도 모자라거네. 한낱 기생에게 빠져 허송세월을 하고 있단 말이냐. 아버지의 부류렁에 수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비 된 자로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종아리를 걷어라. 종아리를 걷어라. 수신은 천천히 데님을 풀고 바지를 걷었습니다. 황희는 회초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회초리가 닿을 때마다 수신의 종아리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종아리는 점점 부풀어 올랐고 수신은 어금니를 깨물며 아픔을 참았습니다. 다시는 기방에 가지 않겠노라 약조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수신의 말에 황희는 그제야 회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신은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며칠은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책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종아리의 멍이 차츰 나아지자 글만 읽는 것이 따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홍홍의 집에 갈 터이니 제비를 하거라. 하인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거기는 안 가신다고 대관님과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이놈, 내 오늘만 살짝 갔다 올 테니 걱정 말고 앞장서거라. 하인은 안절부절못하며 말을 끌고 왔습니다. 수신은 말을 훌쩍 올라타더니 그대로 홍홍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신의 말이 당도한 것을 본 홍홍이가 구르듯 달려나와 배시시 웃었습니다. 수신은 홍홍이의 어여쁜 얼굴을 보자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사라진 수신을 기다리던 황의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대골에 들어갈 때의 차림인 조복을 입은 다음 머리에는 정자관 대신 금량관을 썼습니다. 아니, 이 시각에 이 꼴이라도 하십니까? 근간 조복이라니요. 수신의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신이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소. 틀림없이 기방에 간 것일게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부인은 잠자코 두고보시구려. 황의는 대문 앞에 서서 수신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너무 깊어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수신과 함께 돌아오던 하인이 대문 앞에 서 있는 황의를 보고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신은 술에 취해 반쯤 감은 눈으로 말 위에서 휘청대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웬 호들갑이냐? 수신은 혀가 꼬인 소리로 하인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 아버지... 정신이 번쩍 든 수신은 어쩔 줄 몰라하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부류령을 내릴 줄 알았던 아버지가 수신에게 공손히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저의 집을 이렇게 찾아주시니 몸들 빠를 모르겠습니다. 수신은 깜짝 놀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수신입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을 자식이라 여겨왔지만 당신은 저를 아비로 생각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저는 제 자식과의 약조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손님으로 대할 바 깨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수신은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모두 제 잘못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수신은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제야 황희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너를 믿어보마. 그만 들어가 쉬어라. 수신은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신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약속을 지켰답니다. 이상한 벼 도둑 옛날 너른 들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마을에 욕심쟁이 맹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가 밭을 많이 가지고 있던 맹영감은 가난한 사람들을 머슴으로 삼아 농사를 짓게 하고 추수가 끝난 뒤에 곡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사람들은 항상 맹영감을 손가락질 했습니다. 아이고 저 혼잣만 배불리 먹으려는 욕심쟁이 영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영감은 오로지 제 자신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늘력을 거닐던 맹영감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논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넓은 보자기 하나쯤 되는 넓이만큼의 벼가 잘려 나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어떤 놈이 꼭 요만큼의 벼를 베어갔지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맹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밤에도 몰래 논밭을 돌아다니며 눈을 부릅뜨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그 뒤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맹영감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허 그거 참 웃기는 도둑놈일세 훔쳐간 양으로 보아 겨우 밥 한 그릇 정도 나올까 말까한 양인데 그걸 가져가 무얼 하자는 것일까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뿐 그럭저럭 또 한 해가 저물고 다시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은 또다시 황금빛으로 변했고 작년처럼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맹영감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자신의 논밭을 돌보기 위해 들판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논에 이르었을 때 맹영감은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라 또 어떤 놈이 별을 베어갔네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꼭 그 자리에 작년만큼 벼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베어진 벼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맹영감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떤 놈이 해마다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일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놈을 잡아서 혼을 내주고 말테다 그리고 맹영감은 이듬해 가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윽 후 시간이 흘러 또다시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는 들판에는 작년처럼 벼가 노랗게 익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맹영감은 매일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맹영감은 숨소리를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저 녀석은 돌쇠 녀석이 아닌가 맹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는 여러 머슴들 중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머슴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른 청년이어서 맹영감이 가장 듬직하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효자로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허 믿었던 두께 발등을 찍힌 꼬리로구나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맹영감은 당장 달려나가 멱살이라도 잡을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영감은 멈추어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한 줌 뵌 별을 갑자기 하늘 높이 쳐들더니 두 번 절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이 제산날인데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올해도 맹영감님의 별을 한 주먹만큼 훔쳐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빈 그릇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맹영감님의 쌀로 제사를 올릴 것이니 저는 어찌됐든 상관 마시고 부디 맹영감님 때 농사가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해 주십시오. 그제야 맹영감은 왜 해마다 벼가 꼭 그만큼 없어졌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문득 맹영감은 맹영감은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는 돌새의 속 깊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음...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벼 한 줌 없어졌다고 혼을 내려 했으니 저런 효자를 혼내면 나야말로 금벌을 받을지도 몰라. 맹영감은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음날 맹영감은 쌀 열 가마를 싣고 돌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보게 이 쌀을 받아주게 그리고 자네가 별을 베어간 그 논을 자네에게 줄 테니 잘 갖고 와 보게 뜻밖의 말에 돌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마다 별을 베어간 자신을 버려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맹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내가 자네와 같은 효자를 돕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금죄를 짓는 것일세 돌새 돌새는 한우수 없이 맹영감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물론 돌새도 기뻤습니다. 이제는 해마다 자신의 눈에서 거둔 곡식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돌새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모두가 어머니 덕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늘에서는 아니다. 너의 효도가 늘 변함없이 극진하니 하늘이 동계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바위 어머니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안 될까요? 어느 날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육머리 마을의 수복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혹시 아버지 때문에 그러느냐 어머니가 짐작했던 대로 수복의 이런 말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수복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수복이 아주 어렸을 때 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분이셨단다.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자셨지. 게다가 인자하고 청이 많아 동네 사람들도 칭찬이 자자했단다. 둥근 둥근 얼굴에 높은 코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얼마나 환하게 잘생기셨는지 모른단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수복이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복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을 상상하며 쓸쓸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친구들의 눌림은 견뎌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수야. 그래서 내 장난감도 뚝딱뚝딱 잘 만들어 주시지. 수복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일 거야. 하하 맞아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오신단다. 수복이는 아버지가 없으니 물고기는 구경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친구들의 눌림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자 수복은 아예 마을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복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예이야 당장은 마을을 떠나기 힘들겠구나. 하지만 내가 스무 살이 되면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살자 구나. 하지만 그럴 여유도 없이 이번에는 어머니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복은 철없는 행동을 반성하며 살던 마을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수복은 외롭고 쓸쓸했지만 씩씩하게 잘 참고 견뎠습니다. 힘들 때는 아버지를 생각했고 외로울 때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몸과 마음에 힘이 생겨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수복은 매일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를 찾아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젯밤에는 날이 차가웠는데 밤새 편안하셨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미리 겨울 준비를 해두어야 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깊은 숲속에 들어가 나무를 해오던 수복은 산모퉁이 한 곳에서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것은 수복이 깜짝 놀란 이유는 다름아닌 산모퉁이에 서있는 바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처음 보는 바위인데 왠지 낯설지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든 수복은 바위를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복은 바위 얼굴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아버지의 얼굴은 본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둥근 둥근 얼굴의 높은 코 혼한 이마의 바위 얼굴은 어머니가 말해준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수복은 바위 얼굴을 아버지 대하듯 했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아버지의 얼굴과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밭에 일하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수복은 아침마다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하듯 공손하게 절한 뒤에 일을 나갔습니다. 물론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밭에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치 바위 얼굴도 보답하듯 씩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일까요?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수복이란 놈이 돌덩이랑 이야기를 나눈다지? 사람들은 한둘만 모이면 수근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힐끔거리면서 수복의 집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유독 장세라는 녀석이 수복을 크게 비웃었습니다. 이놈 수복아 내가 바위에 절을 하고 이야기도 한다지? 하지만 수복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복은 아주 친절하게 네, 그래, 내가 놀러 온다면 우리 아버지를 뵐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러자 장세는 대뜸 수복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 인사드려. 수복은 장세를 아버지 바위 얼굴에 앞에 데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세는 공손하기는 커녕 수복이 내놈이 이런 바위 또래 대고 매일 인사를 한다지. 이런 하찮은 바위 덩어리에 말이야. 하며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얼굴의 바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복의 장세 안되네. 하지 말게. 이게 무슨 짓인가? 수복은 놀라서 장세 발길질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장세는 그것조차 재미있다는 듯 희축거리며 연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장세가 거듭 발길질을 하자 바위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피가 바위 전체에 번졌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위 얼굴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저럴 수가 바위 얼굴이 눈물을 흘려요. 혹시나 혹시나 해서 수복의 집을 엿보던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복을 비웃던 장세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물론 수복도 놀랐습니다. 수복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수복을 비웃지 않고 수복을 효자로 칭찬했습니다. 물론 장세도 수복처럼 바위를 깎듯이 대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 호랑이가 된 아들 옛날 산기슭의 한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선비는 부지런했고 또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선비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선비의 어머니는 다른 음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한 수 없이 선비는 선비는 였습니다. 며칠 며칠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쌓인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며칠째 밥을 드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덫을 놓을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토끼며 껑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바깥에 쌓인 눈이 다 녹으면 다시 덫을 놓아 토끼랑 껑을 잡아드릴 테니 어서 조금이라도 진지를 드세요. 선비는 어머니를 그렇게 달래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고기 반찬이 끊어지자 아예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어머니는 하루하루 야유 갔습니다. 저러다가 어머니가 어떻게 되진 않으실까 선비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앞산 중턱에 있는 절의 스님이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비는 한다름에 스님을 찾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허허 딱한 일이오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소. 이 책을 읽어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게요. 스님이 아주 오래된 듯한 책 한 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비는 스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호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사람을 짐승으로 변하게 하는 둔갑술 책이었습니다. 옳지 됐다 이거면 어머님께서 매일 고기를 드시도록 할 수가 있겠구나. 선비는 무릎을 치며 기뻐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선비는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몰래 바깥으로 나와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주문을 외고 허공에 몸을 날려 두 번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비가 커다란 호랑이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한다름에 산속으로 내달았습니다. 그리고 곧 산돼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선비는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세우고 순식간에 산돼지의 목덜미를 물어 버렸습니다. 선비는 얼른 그것을 물어 집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책을 찾아 주문을 외운 다음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보 누가 우리 집 앞마당에 산돼지를 잡아놓고 갔어요. 아무래도 산신령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신 모양이에요. 어서 저 산돼지를 잡아 어머니께 드려야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은 호들갑을 떨며 맛있는 산돼지 요리를 해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적해졌던 어머니는 다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세 뒤 산돼지 고기는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 산돼지 고기마저 다 떨어졌으니 어쩌지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선비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아내가 잠든 뒤에 다시 일어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들고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번에도 커다란 호랑이로 둔갑 했습니다. 호랑이로 변한 선비는 전보다 빨리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루와 산토끼 다섯 마리를 잡아가지고 집 앞마당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재빨리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바깥에 나가보시오. 오늘은 노루가 우리 집 마당에 쓰러져 있구려. 이번에는 선비가 먼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또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스의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부인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누가 사냥감을 던져놓고 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자는 줄 알았던 선비가 불현듯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더니 무슨 책을 읽고는 호랑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지금 호랑이 남편하고 살았단 말인가 그러면 서방님의 어머니도 호랑이여서 지금까지 그토록 고기 반찬만 드셨단 말인가 오해를 한 부인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된 선비가 숨겨놓은 책을 찾았습니다. 그래 이 책 때문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부인은 책을 아궁이 속에 던지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호랑이로 동갑한 선비는 숲속을 뒤져 이번에도 산떼지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다 뒤져보았지만 아내가 불태운 책이 보일 리는 없었습니다. 호랑이로 변한 선비는 어슬렁 거리면서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인이 호랑이로 변한 선비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놀라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몰려나왔습니다. 저마다 몽둥이와 곡괭이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우선은 달아날 수밖에 없겠구나 호랑이로 변한 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뛰었습니다. 책이 없으면 사람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평생 호랑이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선비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스님에게 냉큼 책을 받은 것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아차 내가 이러는 동안 어머니는 고기 반찬을 드시지 못하시겠구나 잘못하면 또다시 병이 도지겠는걸 그런 생각이 들자 호랑이로 변한 선비는 얼른 일어나 숲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노루와 멧돼지 토끼를 잡아 어머니의 집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다시 숲속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호랑이를 본 부인이 놀라 소리치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바의 사람들이 호랑이다 호랑이를 잡아라 라고 소리치며 쫓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단 한가지 생각 때문에 외로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비록 두 번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대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고기는 얼마든지 잡아드릴 수가 있잖아. 암 어머니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평생을 호랑이로 살아도 좋아. 그런 생각을 하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매일 고기 반찬을 먹으며 좋아하실 얼굴을 생각하니 오히려 기뻤습니다. 선비는 이제 자신이 호랑이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2 2 5 3 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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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